예쁜 거 진짜 많아. 진짜 뭐가 엄청 많다. 나 이거 마니뚜 생명 살렸어. 난 내 마니뚜 님이 좋아하는 게 있을까? 이건 반주라고, 이건 애기들 못하는 거. 와, 키링? 키링 같은 거. 귀여워. 귀엽다. 이거 귀여운데? 귀여워. 와, 예쁘다. 우리 이거 하나씩 할래? 커플 하자. 커플 하자. 커플. 커플. 어, 이거 귀엽다. 판다다. 나 이거 살래. 나 이거 질러버려. 어, 이건 뭐야? 생일별로? 언니는 10월 10일. 6, 7, 8, 9, 10월. 여기 있다. 이거 살까? 궁금한데? 이거 뜨고자. 짠. 토끼. 너 닮았어. 귀여워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오, 예쁜데. 이거 구다사이? 저 귀걸이 샀어요. 오늘 하려고요. 지금 돈이 줄고 있어. 지금 하나 남았어. 용돈 다 쐈는데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